이 바지선 안에 있는 적들을 다 클리어 해야돼 여길 어떻게 들어가지? 아 이렇게? 니가 다 했구나 고마워 바이스데이 와 너 잘 쏜다 정말 멋진 아이구나 오이씨 아니 이 새끼가 나쁜 놈이야 아니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니까 내가 반응 못하잖아 열지 말라고 말하면 되잖아 말할 수 없어 아니 이거 어떻게 반응하지? 열지 마 이렇게 아니 열지 말라고 할 수 없어 얘가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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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NPC야 NPC 디코 디코 아니야 디콜 할 수 없어 칼탈과 일하고 있어 대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inventor 흠 말툴 누구 킬 미니 50 ates 엇 ant 틀 boss dessus vais 그대로 깼네 가자 핸드폰 아 방금 미션 좀 아쉽다 너무 많이 죽었어 어 마우스 너무 크다 이게 좀 안죽고 해볼게 앞에 일마들이 적인가 보다 독입니까? 죽진 않아 제한민이니까 CIA 꺼내요 우리 방식이지 경비한테 써서 놈한테 접근하면 돼 다음은요? 철수 신호해 뭐야? 가스 배출 가스 가스 맞아 그래픽 예술이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니 제압하라그래서 마우스 4번 버튼 눌렀더니 그게 제압이 안돼 길게 눌러야되나? 으흠흠 어떻게 하라는거지? 무기 사용자인데 은밀하게 경비를 처리하라고? 잠깐 아 지금 하지말라고? 카르텔 경비 둘 다리 끝쪽 보입니다 무기는 잘 숨겨봐 카르텔 아 아니 뭐야 니가 이게 맞는다고? 아 아 뭐야 아 소통이 안되네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서있었구나 너 아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죠? 예 예 얏 이 새끼가 왜 왜 와 연기보소 야 그대로 심장에다 쑤셔넌거야 오케이 아잉가람 카피 카피다 누군 하산자야니 소릉 멕시코에 있던 소리잖아 빨리 가신 놈을 놔봐야합니다 카르텔 놈한테서 정보를 얻어야 돼 뭐 할건데 나 왔음 둥 아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그럴 황금 그래서 갔더니 뭐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아 알았어요 물로 날께요 왔다 카이 프라이스에게 교환장비를 획득하라는데 아 이렇게 디코이 수류탄 침착하게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게 저자 전마들이 날 쳐다봐 어어 안녕하세요 골목기로 가라 아이가라 으흠흠 여기다가 쌓죠 아이 오줌마 오줌이 마렵네 씨바새끼야 어디서 총을 꺼네 빠르게 가자고 난 철수를 준비할게 나리에서 보자 이동한다 아 아 총만 꺼내냈다하면 시민들이 아 총만 꺼냈다하면 시민들이 어마아 총이야 이러네 오케이 알겠어 난이도 낮춘다고 해결 될게 아니라 이거는 난이도랑 관련 없어 이동한다 프라이스가 알아서 다 하겠지 뭐 야 가죽잠바 디테일 뭐야 쟤짠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핫산이야 우린 미국놈들인데 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아람놈이 있어 그 자식이 오사마 빈라덴이야 그놈을 잡아야 돼 근데 얘가 자꾸 이런 특수요원들이 자꾸 붙으니까 연막작전을 계속 펼쳐가지고 지금 계속 걔를 쫓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발 자꾸 놓치고 한 발 놓치고 이런 느낌이야 실화야 이거 이 새끼 핫산 아 드디어 오늘 이제 핫산을 죽이러 가는 그런 과정이야 이놈이 아주 악이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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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괜찮아 오클라아트 어 얼굴 안보여 머리를 이렇게 들고있지마 잘못했을때 그때 때려 어 이민자들은 다 믿기다 핫산이 움직일거야 고토록 강을 건너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그래 그럼 시작하자고 알레안드로 핫산이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알겠다 이삼 놈이 국경을 넘어가면 저흰 손도 못 댈겁니다 듣기 전에 잡을 수 밖에 핫산을 잡으러 가는 그런 과정이 또 다른 작전이야 음 이리와 클리어! 클리어. 왓챠. 목표가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계속 추격 중이다. 대령. 그건 곤란해. 작전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어. 알아. 일단 FBI부터 빨리 통원해. 지역 경찰에도 연락하고. 이상. 로돌프. 사다리에 올라가. 빨리. 도망쳤습니다. 놈을 추격한다. 가자고. 가르텔이 은신처럼 놈을 데려갈 거야. 빨리 찾아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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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한테 협조자들이 있어. 경계 철저히 하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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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하는거야! 나오지 마십쇼! 여긴 내 집이야! 아 씨발! 들어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거든 집안에 있는게 가장 안전하지 진짜 우리는 총기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민간이 죽였대 나 때려 아니 야곱바다 들고 오는데 바로 쏴버려야지 그런 놈은 어떻게 해 아니 총 들고 있으면서 야곱바다를 왜 죽여 알았어 알았어 진짜 나픈 새끼 백수문에다! 침실 클리어! 이동한다 내 새끼들! 와봐 이 새끼야! 물가! 물가! 이봐 이렇게 착한데 응 잡았어 드디어 핫산 잡는건가? 여기 지나간 남자 지금 어디있나? 헉 때렸잖아 맞았으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이거 어 경찰 들어왔어 아이씨 좋아 시키는대로 안하면 그저씨 발포하게 되고 앞으로 나와 가잖아 백수부대 소속 알레한도로 바르가스 대령이다 테러리스트를 쫓고 있다 오메즈 잠깐 그쪽 사람들이야 이거 카르트라고 구분이 안가서 용의자는 어딨지 우와아 와 연출 개쩔지 않아 어어 야 이 자식들 진짜 자비가 없는 놈들이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우 아우 이거 무지하게 맞겠다 이번판은 와아 아니 껀총으로 뭘 잡으라는거야 아직 총을 못 쥐었어 어 오케이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아 아 알겠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미쳤다 클리어 클리어 여기 할산이 분명 있을텐데 여기 위에 있겠다 오! 오! 클리어 봐봐 이래서 거치를 해야 된다니까 2층으로 이동 뒤는 놈이나 잘 보십쇼 아 문이 너무 많아 오! 아 성공 없어 없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 핫산이다 이놈의 악의 근원지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보내준 뭐야 이 자식아 군인이야 여기 싸우러 왔지 아 안 돼 아니 잔인해 오빤 어딨어? 아 항상 이렇게 핫산을 놓치네 오빤 어딨어 내가 내가 로돌프 애야 알리안드로가 밖에 있잖아 아 로돌프 죽겠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로돌프 으어어 도완아 일어나라 도완아 안 돼 비비비비비비비비 오! 오케이 왔어 구상 없어 구상 상관이 왔어 어? 구상 도상? 구상 구급상자 아 구상 아이씨 배그랬구나? 에이.. 배그같은 그런 게임이랑 비교하면 안돼요 나 배그도 안해봤어 모든 지원도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필립 그레이브즈와 쉐도우 컴퍼니를 파견할 생각이야 정규분위에 의미한 상황에서는 용병대가 이야아 이제 멕시코하고 본격적인 어떤 저 탓산을 잡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구나 이야아 웰컴 투 맥시코 멕시코가 어떤 나라야 카르테리 나라 아니야 정부도 못건드는 나라 용병단이랑 같이 핫산을 잡기 위한 작전을 짠거야 지금 카르테리 장황하고 있어서 멕시코는 진짜 위험한 나라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야아 어이 김프로 식사는 잘 썼어? 밥먹고 왔어? 여기 이게 멕시코야 이거 진짜 총기 휴대는 경찰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 경찰은 어디 있는 그게 바로 라스알머스의 심각한 문제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다들 법을 개똥으로 알거든 저기를 지키라는 놈들은 다 죽었지 llä 아니 진작 태워졌지 아이고 바다야 고마워 앙 아니다 앙 아니다 야 영화다 영화 바다야 너도 좀 봐라 여기 용병들이 카르텔에 속하지 않고 카르텔 반카르텔 그리고 어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병단들이야 뭐라고 써있는거야 카르텔 짓이야 경고하는 문제 신놈브레의 메시지야 자기 구역을 알리는 거지 여기선 흔한 일이야 신놈브레가 누구야 신놈브레 이름 없는 자 라살마스 카르텔의 두목이야 얼굴 쪽 보고 싶네 안될걸? 누군지 나 아무도 몰라 뭐 어디에나 있지 이건 미친 짓이야 하 로스바케로스한테 딱이지 그 마스크 여기랑 잘 어울리네 보스티 나 거기까지 흐흐흐흐흐흐 나 중대가 여긴 왜 왔지 우회자래 돌아서 가자 보스티는 미국의 특수부대인데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얼굴에 항상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 게임 세계관에서 가장 좀 인피가 많은 캐릭터 피규어도 팔고 막 그래 아 재밌겠다 핫성은 어디있지? 마을 뒤편 흰색 2층 건물이야 빅터팀 대기하도록 이 게임에서 가장 잘 어울리네 터뜨린 클린 터뜨린 이동 이 게임이 공격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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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 쏴버렸어 손가락 쏴버렸어 집을 바꾸어 솜트럭 그렇다면 빠르게 밀리고 있을거야 그럼 더 빨리 가야지 놈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기간단척 쏴야겠다 여기는 1-1 연막 사용해 이제 밖으로 나간다 빨리 가 연막 도착하나 빨리 한다고 자네 가족은? 그런건 다 비밀이야 소프 안전을 위해서 연막이 퍼졌군 이동한다 따라와 소프 핫선이 숨을 땐 곳이다 적 조심해 전대원 모두 준비해라 곧 진입한다 이동 이동 야 문 여는거 존나 멋있다 봤어? 뒷발차기로 여는거? 응 강호킥으로 열었어 가자 게임이 실감나지 않니? 게임이 실감나지 않니? 응 맨날 핫산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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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산 이런놈이야 와 이거 또 여기서 총 바꿔야겠다 하산을 지키려는 카르테를 돕고 있어 사막 중지 하산 안전해질 때까지 위치를 사수한다 차렷 다수 수송차 경장갑이다 아직 쏘지마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산 우와이 아니 이거 되게 거취가 아 게임 탓하지 말자 내 잘못이야 게임은 게임 탓하면은 그게 안 된다 그랬어 아니 너무 많아 수류탄 먹어라 개이새끼들아 수류탄 먹어라 개이새끼들아 수류탄으로 많이 정리됐어 시키고 수류탄을 누리 공격 자리에 수류탄을 누리 정리를 하시니 공격 한 벽에 소류탄을 누리 합격 공격 나가자 옛날 오오 오 은원패 은원패 괜찮대 괜찮대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자 얘들아 가자 너도 외쳐 내려가자 외쳐야지 가자 너무 많아 야비해 여우 아오.. 재밌다 흐으 mistakes 오늘만큼 바이크보다도 더잼있다 Fifth 쯰 이렇게 언덕에서 쏜 놈들 중에 가장 먼저 잡아야 될 놈들이 어떤 놈들일까? 어떤 무기를 든 놈들일까? 수납! 아니야 RPG같은거 RPG가 뭐야 알라봉 미스.. 바주카포 그런거 쏜 놈들 부터 잡아야 돼 여기는 수나가 없을거야 뛰어쓰! 오호! 오호호! 좋은데 상남자특 오케이 응 방금 틀었어? 헬기가 온다 내 사격위치로 이동해 놈들 급습하자 다리 어느쪽이지? 전박이다 헬기를 지내야 돼 어어 으응 아 아 너무나 됐나 너무나 됐어 맞지? 응 어느쪽이지? 전박이다 백일을 지내야 돼 어허 아 아 숨을 데가 없어 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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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데가 없어 어허 봐봐 방금 저거 미사일 날리네 응 저런 애들이 진짜 위험해 어허 으 앗 으아아 으아 으아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으응 지 아... 아이요 아 어려워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 지금 어디 숨어야 될지 모르겠어 존나 쫄플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안죽을라면 쫄플해야지 알라봉 쓰는 새끼 어디서 아니 어디서 쏘는거야? 넌 뭐잇니? 여깄다 바로 위에 있네 여기? 천천히 이쪽에 하나 있어 그 전에 앞에 어누누누누누 어누누누누 클리어 클리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제 알았어 안좋을수 있어 넘들이 애들을 좌 깔아놨을지도 몰라 후방 조심해 언덕에 올라갔어 이동한다 저기 다리다 철수팀은 안완 참고로 난이도 어려움이야 여러분들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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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전후를 잃었어! 전후를 잃었어! 여기다 알파 여기다 알파! 빨리! 오빠가 밀었잖아 내가 민거 아니야 쟤가 싸가지고 한거야 내가 뭘 밀었대 까불어 민성 뭐야 오호 까불어? 아.. 씨 이렇게 전후 한명 한명을 잃으면 진짜 전력 손실 엄청 크단 말이야 저 용병놈이랑 나랑 둘이서 해결해야겠구만 이 작전을 고스트랑 어어? 야 이 미친새끼야! 고스트! 너부터 뛰어! 야 이 개새끼야! 앗! 씨아! 으아악! 아아아악! 괜찮아? 모두 괜찮아? 가자! 얌 어엏 엌 엌 헉 앙 유 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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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알레앤드로! 바이 뒤에 숨으라고? 보스터 어디가? 어? 물속에 상전해? 물살이 너무 가팔라! 총으로 쏠 수가 없어! 나우 밑으로 들어! 전방에 저기 있어! 알레앤드로 어떻게 좀 해봐! 곤충 쏘지 말고 개새끼야! 고스트! 고스트 괜찮아? 방탄복이 다 뚫릴 지경이야! 고스트! 좌측에 두명! 사살 확인! 전방에 한명 사살 확인! 가자! 낫. 멍. 머가리 한대 씩 아... 빡쎄. 머리를 몇대 맞아 죽는거 이 시발놈이 나이스!!! 공중폭격 지원했어! 오오! 아... 큰일날뻔했다 아직 더 해야될 미션이 있는거야 알레한드로? 좋아 그럼 타면 니가 앞장서 고스트 따라와 어 내가 타라그랜.. 어 내가 탄거 맞지 공중지원은 준비됐어 내가 인마 공중지원이 때맞춰 들어갔죠 그러라고 잔을 보냈지 다른 소식은? 핫산 리치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이동해서 핫산을 생파하고 정보를 캐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거야 핫산을 잡으면 다시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 쉐도우팀 잘들어 지상에 있는 친구들 넥스코 특수부대랑 원토원 우린 이제 한 팀이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작전을 성공시키자 왜 오빠는 대답 안해 어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아 아 herman 지상에 있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입니다 보여 습새야 아 확인했습니다 제로세븐 확인했다 섀도우원 합산 주변에 무장경비가 있다 처리하면 우리가 건물 쪽을 맞지 괜찮겠나 세노세븐 무장경비 확인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확보한다 대기하라 알겠다 TV 무장경비 쪽지색해 이 개자식을 찾자고 TV 무장경비가 호위하는 녀석을 살펴봐 전혀 안보이지 않아? 사람이 안보이는데? 사람이 안보이는데? 전혀 안보이는데? TV 현장 확인해 무장한 경비를 데리고 있는 놈을 살펴봐 신원미상 둘 마국간 남쪽 무기가 없다 계속 수색해 현장에 민간인이다 섀도우원 트럭이 마국간에서 나온다 서쪽으로 이동 중 카피 TV 차량 추적해 예 추적합니다 트럭이 흙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 중 전방에 신원미상 몽부들인 것 같다 무기가 있나? 운기상 주중 사라지 시리즈 좌우 도움되면 트럭이 멈췄다 도움되면 추적해 도움되면 선정의 공간에 운행을 도움되면 하지만 왼쪽으로 이동 중 두 분 북서쪽이면 이쪽이잖아 온실이 어디야 씨발놈아!! 알겠다 대기하라 제도팀 무장병력들과의 교전만 허가한다 건물은 쏘지마라 카피 무장병력만 노립니다 25mm로 목표만 노려 그럼 시작하자고 확인 완료 교전해도 좋다 제도팀 탈포한답니다 명중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는데 물을 정리해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확보하겠다 아니 어떻게 민간인 제도팀 무장병력들과의 교전만 허가한다 건물은 쏘지마라 카피 무장병력만 노립니다 25mm로 목표만 노려 그럼 시작하자고 명중 에뀸 여기에 무장? 오케이 응 민간인인가? 아니지? 응 아니야 총이 있었어 전장에 남은 적병력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팀 움직여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쟤네가 저기 알레안 아 미안해 도망가 도망가 민간인 도망가 민간인 튀고 현장에 남은 적병력이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제로세븐 목표를 모두 처리했다 오머 쉐도우원 알겠다 여긴 마구깐부터 정리하겠다 시작한다 확인했다 제로세븐 표시 확인 진행해도 좋다 쉐도우원 이제 들어간다 목표가 도망치면 말아라 제로섬원 알겠다 숍프 니가 오른쪽을 맡아라 알겠다 와 지른다 병력에서 도망가는 놈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팀 안다치게? 브리징 앞뒤야 앞뒤야구 랩세상의 소녀 대장 탈마 이곳에 뿌자 흐흐흐흐 흐흐흐흐 여자와 아이가 있다 파격주의 아직까지 빠져나가는 순간이 있다 핫산이 이제 세계대 상대인단 아니 민간인이었구나 아니 근데 밀짚모자 쏘 물을 정리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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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히려 좋아 시청자들 화났어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한다고 다시 해보자 그리고 여기 애들이 여기를 덮치는거잖아 지금 그치 얘들이 여기를 덮치고 여기 여자애랑 엄마 한명 지나갔고 여기 민간인이랑 섞여갖고 무장병력들이 있었어 걔네들 민간인 안죽이고 잡아야돼 여기로 도망가는데 지금 없어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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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를 모두 처리했다 쉐도우 원 알겠다 여긴 마구깐부터 정리하겠다 시작한다 확인했다 세븐 세븐 표시 확인 진행해도 좋다 쉐도우 원 이제 들어간다 목표가 도망치면 말아라 쉐도우 원 알겠다 내가 지금 그레이 부지야 비행기 탄 아까 잘생긴 사람 여자랑 아이랑 지나가고 나이스 잡았어 아 어떤 놈들 좀 총총 들고 있는 애들 저런 애들 아냐? 여기 민간 있잖아 오 우와 아 건물 공격 허가가 안 났다고 건물 공격하지 말래 존나 까다롭다 진짜 목표 확인 불가 일단 무장 정력 드린 것 같다 보스트 물러봐라 오실 쪽을 공격하겠다 알겠다 티비 조선 허가 오실 달력을 얻어 공격한다 25mm 이야 좋은데 섀도우 1 효과 좋군 이대로 전진한다 라저 세로 세븐 우리팀 비싼한 새끼들 아무리 이 새끼 어디갔지 저 감물이 있을거다 섀도우 1 호송대는 언제도 착하다 세로 세븐 6킬로 남았다 좀 빡빡할 것 같은데 내가 로돌프에게 연락하지 서둘러 그레이브즈 현재 철수 준비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놈들 조든지를 공격한다 알겠나 조든지 쪽 적 확인 세로 세븐 확인 지적 확보할때되 거기서 대기 최대한 적과 교전한다 아심하여 어디 누구를 부른 적격력이 빠르게 접근하소 지구를 금수탐지로 장전자로 지구를 금수탐지로 규모의 금수탐지로 공격해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카카 카카 한 번 카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숙 소 접 잠 New 제합 완료 이거 방금 쏜 게 2억 2천만 원짜리야? 한 발에? 미친 어디 문을 박살내라고 하는 거 같아? 너가 봤을 때는 반짝반짝거리는 소리 아냐? 아니 이건 우리들이잖아 얘네들이 뭔 저기 여기? 그렇지 오호호호 조심하래 고스트가 조심하래 뒤집뻔 했다 방금 고스트 적 움직임은 없다 알겠다 이대로 입구 쪽으로 간다 낮아 보인다 난린다 고성대가 잠시놈이 타남았다 서둘러야돼 알겠다 알레한드로 철수팀은 5분 남았어 아슬아슬하겠군 그럼 빨리 가자고 브레칭 5분 남아슬 3분 남아슬 2 3 2 6 3 3 이게 핫산인가 보다 여기로 들어갔어 잡았을까? 여기 멕시코 특수부대다 넌 우리랑 간대 쉐도우 1 여기는 브라보 제로세븐 제팟 제팟이다 나이스 목표를 확보했다 제로세븐 확인한다 핫산 잡았어 여기는 빅터홀몬 철수팀은 2분 남았다 쉐도우 2군 호성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있다 라저 넌 대원 알린다 호성대가 목표지역으로 가고 있다 알겠다 쉐도우 1 알레앤드로 이쪽 대응은 논의 중 한 패밋으로 갑니다 올라오면서 여기로 급정떼 하여 오렌지 오렌지 아무것도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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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